스카이에드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4개국어 내신팀의 윤관수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볼 작품은요. 서정주 시인의 견우의 노래라는 작품입니다. 먼저 이 작품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항 몇 가지를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요. 견우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름이 쓰겠죠. 직려죠. 이 시는요. 견우, 직려, 설화를 바탕에 두고 쓰여진 시입니다. 이런 걸 나름말로 전통설화에서 모티프를 차용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전통설화에서 모티프를 차용했다는 게 이 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문학에 자주 나오는 표현법 중에 역설적 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역설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역설적 표현은 겉으로 봤을 때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모순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말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근데 소리 없는 아우성이 말이 되나요? 어떻게 아우성이 소리가 없을 수가 있어?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표현을 역설법 혹은 역설적 표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는 시의 대부분은 돋백체입니다. 화자가 자기 심정이나 감정을 혼자 중얼중얼 얘기하는 그런 방식인데 가끔 시중에서 화자가 다른 대상한테 말을 건네는 그런 문체가 있죠. 이런 걸 우리는 대화체라고 합니다. 이 견우의 노래도요. 견우가 누군가에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즉 청자는 바로 직녀가 되겠죠.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여기서 우리들은 견우와 직녀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된대요. 아니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있어야 한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일단 표현이 좀 모순된 표현이죠. 역설적 표현이 쓰셨군요. 역설적 표현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요. 우리가 더 서로를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헤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보통 엄마아빠랑 같이 살면서 엄마아빠가 그리워요. 보통 그리움이라는 건 옆에 없는 대상한테 느끼는 감정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수련회를 갔다거나 그래서 엄마를 며칠씩 못 보게 됐다거나 그러면 엄마가 보고 싶어지죠. 그리고 이제 갔다 오면 엄마한테 잘해야지 했는데 그 며칠 안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헤어져 있어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시에서 이별은 대부분 부정적 상황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은 이별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사랑을 깊게 만들어주는 계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이별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밑에 부분 보도록 할게요.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 몰아오는 바람만 있어야 하네. 물살과 바람. 이거는 견우와 직렬을 가로막는 은하수의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는 장애물이 되겠죠. 장애물. 그런데 이게 있어야 한대요. 우리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물살과 바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물살과 바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헤어져 봐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된다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오 영탄적거죠.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해서는 푸른 은한 물이 있어야 하네. 물살 바람하고 비슷한 의미. 역시 장애물을 의미하죠. 사랑을 위한 장애물. 그런데 여기서 물살 바람과 마찬가지로 이 은한 물도요. 견우와 직렬의 사랑도 깊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화자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요. 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 불타는 홀몸만이 있어야 되네. 간절한 그리움을 불타는 홀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렬역. 청자 나왔죠. 청자. 지금 견우는 직렬에게 말을 건네고 있어요. 이런 걸 대화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번쩍이는 모래밭에 도단하는 불삭을 나는 새이고. 여기서 모래밭은요. 견우가 원래 뭐하는 애냐면 소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모래밭은 뭐냐. 견우가 소를 키워야 되는 공간. 다시 말해서 여기서 견우가 시련을 극복해야 되는 공간이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렬요. 우리 다시 만난 그날까지 난 여기서 소 열심히 키울게. 알겠지.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견우 얘기 나왔으니까 누구 얘기 나와야 돼요. 직렬 얘기가 나와야겠죠. 허위원 허위원 구름 속에서 그대는 배틀에 북을 눌리게. 여기서 직렬가 북 치는 거 그게 아니라 배틀. 옷감 짜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름 속에서의 구름은 직렬가. 직렬가 시련을 극복해야 되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린 다시 만날 거야. 그러니까 그 다시 만날 그날까지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눈썹 같은 반달이 중천에 걸리는 7월 7석이 돌아오기까지는 7월 7석은 견우 직렬가 만나는 날이죠. 그 오작교를 건너서 서로 만나는 날인데요. 그날까지는 검은 암소를 나는 먹이고 나는 열심히 소를 키울 테니 직렬요. 그대는 비단을 짜세. 무슨 얘기죠. 나는 우리 다시 만날까지 열심히 내 본분인 소 키우는 일에 충실할게. 그러니까 너는 비단 짜는 일. 네 본분에 충실해라. 라는 얘기죠. 여기서 각자의 본분에 충실한 삶이 바로 서로가 이별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이별에 대한 시지만 절망, 체념 이런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극복의지.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헤어져 봐야 돼. 그날을 위해서 우리 맡은 일에 충실하자. 라고 나지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작품 본분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핵심 정리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유시, 서정시 그리고 성격 서정적, 설화적, 전통 설화에서 모티프를 따왔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주제는 이별을 통해 얻게 되는 참된 사랑의 의미. 이별은 이 사람들의 사랑을 더 굳게 만들어준다.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특징, 역설적 표현. 여기서 역설적 표현이 드러난 부분이 어디였죠?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있어야 한다. 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 여기서 뭐뭐 하네, 뭐뭐 하네, 있어야 하네. 그리고 마지막에 뭐뭐 하세, 뭐뭐 하세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세 번째, 시적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구조로 시상을 전개한다. 이런 거 뭐라고 했죠? 세 글자로 대화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OX문제하고 서술형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OX문제 1번, 화자는 이별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드리고 있다. OX, 당연히 O가 되겠죠. 이별이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2번, 모래밭은 화자와 상대를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에이, 아니죠. 모래밭은 견우가 그 시련을 극복해야 하는 공간이지, 화자와 상대를 연결하는 매개체는 아니죠. 사실 화자와 상대를 연결하는 매개체는 O작교인데요. 여기서 O작교라는 시어가 직접 나오진 않았습니다. 3번,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O가 되겠죠. 역설적 표현, 어디 나왔죠?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있어야 한다. 4번, 유사한 종결 어미를 반복해서 운유를 형성하고 있다. 하네, 하네, 하세, 하세 맞죠? O가 되겠습니다. 전통설화 모티브 차용 맞죠? 견우, 직녀, 설화에서 모티브를 차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할게요. 화자에게,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O가 되겠죠. 여기서 O, 견우가 직녀한테 말을 건네는 어조고요. 그리고 대상에 대한 객관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여러분, 객관이라는 건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정서 이런 게 드러나면 그건 객관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됐네요.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같이 보도록 할까요? 견우와 직녀, 각자 본분에 충실한 삶을 의미하는 소재 두 개를 쓰시오. 견우는 뭐 키워야 된다고 그랬죠? 암소, 검은 암소를 나는 먹이고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직녀는 뭘 짜자고 그랬죠? 비단, 직녀여, 그대는 비단을 짜세요. 근데 여기서 앞부분에 배틀의 부구를 노리게, 사실 배틀이 배 짜는 거, 비단 짜는 거거든요. 이것도 충실한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우와 직녀를 가로막은 장애물이지만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깊게 만드는 소재를 모두 쓰시오. 첫째, 바람, 물살, 그리고 이게 있어야 되네 뭐가 되겠죠? 은한물이 있어야 되네. 은한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의미하는 시어, 이거는 불타는 홀몸, 불타는 홀몸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견우의 노래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